하정보, 그게 뭐 별 거야? 우리 형이랑 나아정 그 여자가 내 집에 둥지를 들고 있거든요. 우연히 나랑 결혼할 사람이 날 아는 사람을 만나기까지 해. 나아정이 건들지 마. 결혼은 게 없어? 이장! 왜, 왜, 으악! 원래 시동생 집 왔으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, 형수님.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말끝마다 형수님 걸어요? 도련님, 도련님, 도련님? 제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장 씨 정말 괜찮아요? 내가 도안이랑 결혼해도?